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야 우리 점수 좀 내야 돼 진짜 우리 팀은 실제 컷만큼 점수를 내면 되는 거야 아이템 못 쓸지 상의하자 우리 빨큰으로 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승인이 좀 아깝지 않아? 만약에 이해들어서 우리가 만루가 되는데 파이팅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쪽 거부터 들고 우선 할게요 저희 지고 있는데 그냥 말이죠 아 알겠습니다 아 좀 봐주세요 민규 공룡 갈 거고요 뭐요? 네 그러면 도겸이 오리발 갈 거고요 그다음에 호시 타이어 호시 타이어 갈 거고 디노 레프트 갈게요 내가 성공해서 진짜 일로 간다 오리발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해요 저는 경쟁력이 너무 없는데 타이어는 조금 괜찮아요 원래 그 새싹부터 밟아야 돼요 호랑이의 스킬이 너무 무서워요 저희는요 승관 씨 공룡 가고요 에스쿱스 오리발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 괜찮아? 어 뭔가 쿱스 잘 뛸 거 같아 네 일단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빨리 나요 스놀볼 쓰겠습니다 테니스볼 갈게요 근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제 키 때문에 시야가 무리네 야 우주인 우주인 같아 우주인 와 테니스가 진짜 너무 어렵겠다 트랩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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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니 찐우 렘라 기억해 어 렘라 기억해 오케이 랩라 랩라 이것만 해 랩라 안다 랩라 안다 아웃풀 콜 온다 좋다 나이스 형님 그냥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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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이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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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디노야 디노 디노가 왜 이렇게 잘 찼냐 웬일로 아 원래 잘 찼 웬일이냐 디노 여기로 와 디노 아 디노 나이스 잡자 우지야 멈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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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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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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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게 안 보인다 저희 아이템 축구 공수했습니다 벌써? 지금 수게 가 가 가 가 가 가 잡을 수 있어? 아휴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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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멈춰 멈춰 아이 마 아휴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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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멈춰 멈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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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가 들어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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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노 레프트 하이드 안에서 아웃! 아 매번? 아 레펠레일 안 했네 아웃이네 저기까지 가진 걸로 봐주세요 아 근데 점수 낸 것도 없애야죠 저 근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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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쿱스 씨 제가 공 갖다 드릴게요 아 오케이 그럼 3루로 가고 어 정리해주세요 네 저희 저희 공 물공으로 바꿀게요 아 두겸아 물공이면은 어 물공이면 그냥 어 형 생각보다 오리발 많이 나가 너 어느 정도인 줄 알았까 너? 여기서 얹었어 너 위기가 나 고성보증 때문에 현석이요 야 저거 무조건 파울이겠는데? 우지 형 형 병사의 각이다 바로 공 찍어 물공이야 근데 나 씨리잖아 스트라이크 고민한 거야 지금 어 그냥 각을 잰 거 같은데 각자 가벼운 거기에다 치는 거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와 이거 안 짜져 스트라이크 형 괜찮아? 이거는 땅볼 해주면 안 돼? 안 되지 아니 그니까 이 핏은 넘어야 되는데 어 룰에 엄격해 버논이 어 올려야지 으이씨 잡아 좋아 에휴 기꺼이 올렸는데 잡아 자 이제 좀 좀 뒤로 가자 아 아 그냥 사라진 거야 아 그냥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야 나이스 달력 들어와 달력 들어와 달력 들어와 등장 들어와 계속 달력 야 타 타 타 타 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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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오 오 아 오리발 진짜 떼내고 싶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와 위치 멀리 잡아 아 나 오리곡이 너무 좋아 호시 형 준비해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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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리 더 올리봐야 된다 이제 우와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도 돼 더 뛰어 더 뛰어 빨리 빨리 그냥 던져 야 원우야 잡아줘 가서 더 뛰어 더 뛰어 쓱원 던져 여길로 잠깐만 잠깐만 여길로 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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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길로 야 길로 스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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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빅치 봐 빅치 봐 윙 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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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UTB 우리 빅책한 만큼 점심 내면 돼 인지 멋있어 와 너무 멋있다 야 좋다 오케이 다시 가자 디노야 디노야 까보지 마 집중 볼 안 속네 달려 와 나이스 나이스 멈춰 멈춰 디노야 디노야 너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 계속해 야 디노야 거 무조건 잡아야 돼 그렇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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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백 랩백 자 이루 찍어야 돼 어 스트라이크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인정했는데 조금만 살살 굴려주세요 너무 튼 거 같아서 속도가 느렸잖아요 야 너 왜 자꾸 야 나 괜찮아 아니 형 우리 형편들 졌잖아 너 뭐야 너 갑자기 형편 없어져 달려 잡자 이거 진짜 잡아야 돼 달려 오 잡아 오 잡아 너가 잡을 거야 얘 생각보다 잡기 힘든 거 같아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좋아 아 이 오리발만 없었으면 정말 정말 이 오리발이 나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나를 묶어버리는구만 개발 세발 화이트 아 너무 튕겼는데 스트라이크 너무 튕겼으니까 좀 굴려주긴 해 스트라이크 같은데 여기서 바운드에서 찰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야 니들도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도 다음 공료때 그렇게 꼭 줄게요 그래 뭐야 됐어 이 정도만 줘도 돼 잡아 어 좋아 좋아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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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우린 둘이 멋있다 멋있어 공중볼 뜨면 무조건 더 멀리 가있어 아니다 가자 좋아 이제 잡아야지 그렇지! 시완 좋아! 사랑해! 렛츠고! 트랙스! 제발! 진짜 오리발 낀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하는 저 나이스! 안타! 3루 3루 3루! 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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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다 저 형 두 마디다 야 그 두 마디 너무 귀엽다 버논아 줘봐 오! 잡아야 돼! 오 잡아 오 잡아 진짜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아이쿠 아이쿠! 잘했어 나이스! 야 좋았다! 와이쿠 외치고 오케이 와이쿠 외치고 오케이 아 저의 덕세도 지금 빼는 거야? 민규처럼? 야 튀잖아 이것도 아웃! 아니 그 정도였으면 형보다 안 튀는 거야 그거 아웃! ㅋㅋㅋㅋ 오케이 이 정도면 돼! 어 헤어지다 헤어지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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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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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야 파울 아니에요 아니야 파울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파울 아니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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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다 자 정환이 형이랑 조금 빼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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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막혀 아 나이스 와 귀여워 아이템 쓸 수 있지? 물고 뜯겨요 저희 물고 뜯은 건가? 야 전진 전진 형 형 형 형 형 진짜 발목 터치니까 살려 이따 하고 차 봐 아니 이제 게임 이기라는 게 아니야 진짜 진짜 발목이 형 빡 주고 빡 주고 차야 돼 아 이거 못 쳐 이거 형 띄어서 올려야 돼 어어 이게 뭐야 이거? 나이스 뭐야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웃! 너무 안 찾아 이거 이제 아이템 못 치는 거야 이제 못 치는 거야 좋아 좋아 나 준이 정도로만 던지면 되지? 내가 거기서 네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좋고 좋다 갈게요 고인다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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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잡아라 잡아야 된다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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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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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관이 너무 잘는데? 야 승관이 좋은데? 무조건 잡아 진짜 자 가자 타이거 허미 스파이더 허미 스파이더 달려 어 인이다 인이다인이다 понимаю 야 공avana갈 모르겠어 일단 멀리 있는 상태로 가까이 가는 게 낫겠다 아 이거 아웃이다 아웃이다 차 아 이거 아웃이다 아웃이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꼬인다 꼬인다 матери 나이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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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스탑해야 돼 와 잘한다 아깝다 아깝다 조경아 준비해 잡을 수 있어 우리 이기고 있어 좋아 진짜 무조건 잠깐만 잠깐만 정환이 형 아아 정환이 형 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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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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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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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2점 냈어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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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햇빛 때문에 진짜 안 보여 야 우리 팀 좋다 파이팅 왜 이렇게 살살소요? 가! 가!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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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이스 캐치 승관 끝까지까지 손을 뻗어야지 이야 야 이건 승관 새빈페이지만 야 승관 멋있다 멋지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승관이 수비가 진짜 좋아 자 갈게요 다가오! 오! 오! 아웃! 파울!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그거 바라듬는데? 그치! 데리고 다 있어요! 캣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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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이루 이루 이루! 가져와 가져와 네 갈게요 스트레이크 잘 던졌다 와! 나이스! 스트레이크! 야 근데 그거 나갔어? 잘한 거야. 너무 잘했어. 방금 잘 굴린 거야. 좋아 좋아. 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흥분하게 돼 있어. 좋아 투. 감당. 감당. 나이스. 아 볼. 아쉬워 아쉬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아웃. 잘하는데 중이 형? 적절이 볼도 주고 스트라이크도 주고 잘하네. 갈게요. 나이스. 아웃. 파울. 아 명호 잘하네.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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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천천히. 나이스. 잘했어. 나 2편에서 처음 잡아봤어. 고시 형. 잘했어. 갈게요 렛츠고 잡아! 윤지 형 잡아!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괜찮아! 나이스 우지 형 안전했어 쟤 빠른데? 원래 3번 타자는 만능 엔터책이 나온 거지 엔터책 윤지 형 머리 묶었다 섹시하다 머리 묶었다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해줘야지 스트라이크 야 이 기사 분량 챙겨 스트라이크 오케이 투 스트라이크 형 꼼수 안 돼 꼼수 안 돼 잡음이 형 끝나 잡음이 형 끝나 집중 갈게요 빵 라이스 아웃 아웃 여기서 벌려놔야 돼 우리가 이건 아이템 앉을 때 벌려야 돼 유튜버 계약 됐어? 지금 육회 말 육회 먹고 싶다 야 이건 진짜 미안 아니야 아니야 여기 진짜 걸려 걸려받아 줄 수 없어 이거 서로 인정하고 너 인정할 거면 넘어가자 그래 좀만 웃어 아 좀만 웃어 미스터 좀만 웃어 하하하하 그치 약간 스트레스 받지 내 자세히한테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좋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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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우지야 안 짜 안 짜 와 이게 보는 사람이 떨린다 야 괜찮아 우리 이 승부욕이 세븐체를 만든 거야 아 맞아 안 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너무 잘해줬어 나 잘했어 잘했어 잘 찼어 가자 좋아 나이스 좋았다 아 진짜 좋았다 와 야 이게 뭐야 슈퍼 안정적이었어 나 은근 잘하지 않아? 어 나 좀 뽑아줘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좀 뽑아줘 나 네 번째 가서 잘했으면 상한 거잖아 아 알겠어 알잖아 어 내 라이벌이다 난 당신을 만나면 모자를 거꾸로 써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헤이 아 높았다 잘했다 오디오 감독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우와 가자 우와 가자 우와 가자 저거 스윙 아닌가요? 스윙 아닙니까? 스윙 아닙니까? 근데 원래 범우는 범위는 이렇게 걸어요 아 아 야 누가 그렇게 걷냐 뛸 때 그렇게 뛰어야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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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아라 잡아라 야 호시아 끝까지 가 야 맞기만 해 맞기만 해 형아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호시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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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야, 훈련 가자 어, 가야지 가야지 더 멀리 더 멀리 김민규 톤이 몇 판 나왔어? 저기 한.. 야 없다, 일로 밟아라 형, 밟아! 나이스, 나이스 헤잇! 아웃!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웃, 아웃! 한 번 기다려보지 디노야, 잘 굴려줘 어, 한 번 해볼게, 처음 해보는 거야 나도 저희 시험입니다 렛츠 고, 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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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디노 좋아, 좋아 안정적이야 이거 할만한데? 왜 이렇게 아까부터 턱으로 그냥 아까 그랬어 렛츠 고, 진! 어, 야구 선수 같아 좋아, 좋아 야구 선수 안 좋을걸? 어, 좋아, 좋아 와인드 업 나이스! 어, 스트레이크! 잡아! 안 돼, 파울 파울 디노야, 이리 와라, 내가 거기 볼게 내가 봐, 거기 거기, 거기로 안이 세 오케이, 오케이, 여길 수 있어가지고 감독님 안 맞게도 제가 잡아드릴게요 야, 쟤 누가 투수 시켰냐? 자기가 하고 싶답니다 나이스! 못 잡아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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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래요 serve 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갔어야지 니 Irрей diverse 현지 진호 잘 굴린다 진호야 좋아 좋아 바운드 많이 얻고 좋아 명호야 오늘 분위기 어때?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아이고 아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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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폼 폼 폼 야 살려 야 승관이 장난 아니다 야 쇼아야 쇼아 이리 와봐 버논아 나 쇼아 이리 와보라고 베이스 밟으라고 아 밟았어 오라고 역시 스포츠 화내야 돼 와 와 와 와 잡자 이거 못 잡는다 아 버논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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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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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아 끝까지 해 버논아 일로 줘 오늘 2루까지 간다고? 욕심내지 마 막은 거야 막은 거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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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짝 굿짝 세이프 갈게요 파워 잡고 파워 나이스 나이스 캐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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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다 잡았다 우지 이노스 간다 잡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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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우 디노 오늘 멋이네 디노야 잘한다 좋다 좋아 우리 좋아 와 팀 맞고 맞아가고 있어 나이스 와 잘 던지는데? 나이스 두겸아 두겸 두겸 티켓 나이스 두겸 티켓 나이스 나이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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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괜찮아 선방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좀 더 꼼꼼하게 잡아보자 우리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 지금 두 팀이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갈게요 아 미안 미안 가게 안 샀어 아니야 잘했어요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바운드 크면 안 쳐도 돼 미안해 하지마 미안 미안해 하지마 미안 미안해 하지마 하자 나이스 나이스 스마일 스마일 하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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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한 분아 나이스 레벨 나이스 티켓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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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여 죽여 아 진짜 아 죽여 아 뭐야 혼자 이렇게 다 해먹을 거야? 야 이제 아이템 쓰는 거야 자 파이팅 하자 아 진짜 진지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너무 많이 이겼는데 근데 지금 오점이나 이기고 있어 아니요 이제 형이 일어난다고 이제 방심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부터 아이템 불러주세요 성환 씨 우리 발 가고요 정한 씨 타요 저희 도겸이 우리 발 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발 싫어요 할게요 뒤에 또 어딨냐? 뒤에 세 보러 갔어 슬라이볼 뭐야 승강이 왜 손잡이야? 어? 스트라이크 꽉 찬 볼 아닙니까? 저도 볼인 줄 알았지만 꽉 차서 당황했습니다 갑니다 잡아! 바로! 들려 던져요! 달려 달려 바로 맞춰 맞춰 맞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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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맞춰 맞춰! 달려 우리 발! 아까 나 먼저 잡아놓고 2로 진행하기 힘들 거야 아 무조건 2로 먼저 찍어 어? 나이스 슈아 잡아야 해 슈아! 나이스 도겸이 돌아가 아 또 가야 돼 슈아 좋아 슈아 좋아 슈아 좋아 슈아 없어 그전에 저희가 빅스 볼 쓸게요 죽은 골이요? 빅스 볼 도겸아 가봐봐 해 쳤을 때 타자 안 내면 지인 거가 배포 나이스 오케이 빅규 형 가자 이거 생각보다 멀리 나갈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도겸아 뛸 준비해 진짜 찰 거야 잡아! 와 휘었다 도겸이 맞는다 맞았다! 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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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겸이 아웃 발 맞았다! 우와! 어? 어? 왜왜왜왜? 모르掌итесь 정강이 도 또 정강이야? 얘 정강이 킬러야 자 20입니다 다시 위치 잡아요 네가 오케이 저희 물공수겠습니다 아 진짜 물공 Shine 진짜 무거워 보인다 세게 쳐봐. 세게 쳐봐. 안 되죠. 파울이야 파울이야. 오케이. 두고 와. 걸어 걸어 걸어. 물공에다 이 정도 스피드면 절대 못 뛰어. 이번 파울은 삼진이야. 근데 형 땅볼도 안 되는 건가? 되는데 핑크를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지. 디나 재미로 가. 나 아까부터. 힐. 오 나이스. 힐. 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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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이스. 나이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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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도와. 야 이거 못 던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디나야 진짜 나이스. 나 해냈다 나이스. 나 해냈다. 와 6점 차야? 야 문준이 킥보드 쓸까? 아 이거 차고 나서 이거 차고 우리가 가진 거야. 어. 여기 주차해 놓으시고요. 저 QR코드 찍고 가셔야 돼요. 좋지. 나이스. 와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야 이거. 아악. 아악. 넘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준영 스톱 스톱 스톱. 민준영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스톱 스톱 스톱. 아니야 아니야 스톱 스톱. 아니 왜. 왜 잘하는 거야? 홍시 형 거 잡자. 잡자.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야 타이어로 잡았어 뭐야. 이야. 나이스 맨. 괜찮아 1점밖에 안 받겠어. 준영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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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오리발 이즈.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오케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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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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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가 빅볼 갈게요. 우지야 뛰는데 나도 그냥 때릴 거니까. 야 이거 자 온 몸을 던져서 잡아야 해. 아이고 아이고. 아 야야야야야. 볼. 아 야야야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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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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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안 되죠 안 되죠. 나이스 기발했다. 갑니다. 지금 정신이 지금. 아이고 아이스. 아이스. 좋았어. 파울. 아니면 시아야. 살살 잡아. 살살? 응. 가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형 잡아줘야지. 흘렸다. 흘렸다.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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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와 홍조사 아니야 하지마. 홍조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왜. 아 이거 도로 아니야. 나이스. 빨리 봐야 돼. 뭐야. 이게 맞는 거지. 어 근데 베이스 밟기 전에 공이 들어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밟았어. 그래 갈게요. 물공 갈게요. 물공. 얘 뭐냐. 야 승관아 이 빨간색 안에만 들어오면 차 하면 되잖아. 맞아. 여기까지 나와서 차. 네. 우리 볼 하나지 지금. 어. 전혀 안 돼서. 던지면 돼. 여기서. 여기서. 과연. 자 자. 자 여기서. 야 무조건 잡아. 자 가면 간다. 무조건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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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괜찮다. 아직 스트라이크 하나구나. 어 스트라이크 하나요. 저거 올리면. 올려. 아. 아 이거는 아니다. 야 근데 승관. 오리발 잘 어울린다. 어 준희 그. 그 타고 잘 타야 돼. 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저런 억지가 어디 있냐 우리. 아.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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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때마다 뺀 거야. 네 잘했어 잘했어. 아 축구공이야. 아 축구공이야. 아 축구공이야. 긴장하지 말고.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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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비어. 야 맞춰. 마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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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이스. 드라완. 야 Qué Web. Jonathan이. 막았어ech cả움라인 안에 빠졌어. 내가 먼저 들어봤어. 아 그래? 끝! 아 진짜 이 막았는데 그냥 안 다쳤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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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지? 나 저렇게 움직이는 처음 봐! 밀어서 다르게 왜 때릴 거야? 나 끌어져! 아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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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일단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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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여기서 잡으면 돼 아이스! 다행히가 원호야 어떻게 아이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정하겠습니다 경하 씨가 우리 말이고 승하 씨가 킥보드입니다 오케이 진짜 나처럼 떼면 안 돼? 민규 오리발 도경님이 킥보드예요 어 저희는 아까 수비할 때 했는데 안 되지 아니 그럴 거 했으면 아까 일로에서 준이가 수비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했지 아 그렇구만 야 하나도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보여 그러면 저희 바꿀게요 스쿠터 쿠평으로 바꿀게요 스쿠터는 없어요 스쿠터 어디서 나온 거야? 심판 누구부터 해요? 너부터 해 이루타 쓰겠습니다 윙 저거 타고 바로 이루가 위험하다 쿡표 안에 잡힐 크라 크라 플랫볼 진짜 멀리 간다 킥보드 타고 이루가 그냥 홀 홀 홀 도경 씨 차 좀 더 빼주세요 조용히 해요 차 좀 빼주세요 삐리비리비비비 스트라이크 어 닿았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근데 안 닿아도 스트라이크인 거야 안 닿아도 스트라이크였어 제대로 하라고 심판 아 에이 그러는 게 어딨어 약간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오케이 스트라이크 왔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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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하 어우 비참해 어우 비참해 왜 이렇게 살았어 거론이 벌어 2번은 돼지 1번은 돼지 나이스 나이스 1회에서 끄라 1회에서 끄라 1회에서 끄라 1회에서 끄라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잘했어 민규야 축구공 가 축구공 축구 칼래요 오케이 축구공 오늘 날 기록까지만 간다 얘들아 뒤로 많이 퍼져 괜찮 것 같은데 자 굴렸다 하다 컷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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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듣지 야 디노 물공 한번 가야지 물공 오케이 디노 물공 가겠습니다 뭐? 또? 디노 물공 가겠습니다 이거 왜 나 앞으로 다 붙어 야 디노 물공 물공의 기적을 보여줘 일로와 우리 디노 우리 막내 야 이거를 가세요 디노야 가자 물공의 기적 물이 아프다 물이 아프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단단합니다 그렇지 난 외모차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진짜로 디노야 디노야 투신력을 맞아 갑니다 디노씨 안 되죠 아프지 아프지 야 소리 너무 너무 안타까워 투신력 때문에 더 아픈 거야 네 발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면 게 낫지 않겠니? 오케이 체인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저희 첫 번째 방 물공 갈게 물공 디노야 간다 수빈 안 해도 돼요? 발 끼놓고 뛰면 되겠다 오케이 스테이크 야 근데 형 승산이 승산이 보인다 오케이 디노야 좋아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어 야 너 못됐다 우리 아 좋다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와 디노야 뭘 뭘 괜찮아 너무 풀파워 아니야? 형 우리도 아 이거 여기로 넘어갔지? 사양인 거 같은데 아 디에이터 형 형이 얘기해 야 심판 자냐? 저기 심판 뭐예요? 스테이크예요? 뭐예요? 이건 진짜 볼이야 내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볼 가운데로만 굴려? 4P 오! 볼元 볼 나 3볼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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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ssgo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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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도 돼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근데 안 돼 아 안 돼 절대 안 돼 오케이 살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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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р았다 에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야 물공이 제일 좋다 아という debris 한 infectious 자네 나이스 나이스 네 네 헤이 깔끔했다 됐어, 됐어 나 너무 잘했어 아이템 써봐라 쟤는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초장에 다 죽여야 돼 오케이, 빅볼 하나 주세요, 빅볼 빅볼 갈게요 그럼 돼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나이스, 잡아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수비 화이팅 화이팅 레츠 고 나이스 1, 2, 2, 3, 2, 2, 3, 2, 3, 2, 3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수비 잘하면 돼, 원 한 번 잡으면 돼 저기 갈게요 멀리 준비, 나이스 오늘 불안해, 제발 잠깐만요, 타임 원은야 축구 없어 아니야, 여기서 끝날 거 같아 그래, 그래, 여기서 끝날 괜찮아, 9의 말 투하우스 샷도 두 손엔 축구공 들고 있어 야 정원아 아무도 안 들어줘 나 잘 못 찾는데 여기에서 발등을 세게 맞추는데 바로 앞에 떨어뜨려 이렇게 빵 차려놓으면 바로 앞에 떨어뜨려 갈게요 가자 나이스 뛰어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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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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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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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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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세이브야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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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투하우스 말로 야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다잉? 구엠아웃 투하우스 말로 승희 모여봐 승희 모여봐 승희 모여봐 어떻게 되든 우리는 무조건 홈이야 무조건 홈만 막자 무조건 그냥 잡는 사람 홈으로 달려 들어가라지 아 그냥 차라 이거 차야 돼 절대 얘네 가까이 무조건 여기 막아야 돼서 얘네는 네 갈게요 어 아오다 볼 좋아 신중해 힘 빼 힘 빼 순명 형 우리팀의 에이스야 갈겼어 갈게요 아이 스트라이크 좋아 투 스트라이크 야 뭐야 우리 긴장돼 아니 투 스트라이크 잡으면 끝난다고 아 뭐야 아 뭐야 저희만의 해석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 합작! 죽여봐! 잡아 잡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TK! 야 너 태양을 든 거 같아 지금 태양을 들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잘했어 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생했다! 야 이겼다 좋았어 한 번 더 가지 빨리 하고 아 끝난 거야 지금 형이 이렇게 옆에 있었기에 수비의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해? 한 번 더? 아니 우리 그럼 재미를 한 번 하자 그럼 아이템 없이 그냥 번외로 할래? 아 번외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는 약간 굳이 딜을 하려면 뭐가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바로 끌어 바로 끌지 한샷 범훈아 카메라 가리니까 우리 무릎 꿇는 거 보여지게 해줘 하나 둘 셋 무릎을 꿇어 제한이 있어 한 미니만 더 하는데 우리가 수비를 나중에 하자 아니 그런 의미가 없죠 저희가 3점 차이인데 아니 아니에요 그대들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볍게 재미로 재미로 아니에요 재미로 아니에요 연결되는 건데 재미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알지? 진짜 이겨야 돼 진짜 자 선생님들 가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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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트 볼 저 첫 번째 공을 살살 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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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 구분하다 페어플레이 너무 좋아요 바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바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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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좋아요 좋아요 아 역시 아 나 준 씨는 궁극의 발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오리발 오리드레스 파이더 자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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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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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인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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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를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 아웃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스트라이프 공 궤적 너무 좋다 체인지업이다 체인지업 체인지업 꽉쳤어 꽉쳤죠? 어 슬라이더였는데? 자 잡아주셔야 해요 제발 나이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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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정맞출로 하자 오케이 좋아 나이스 야 빨리 저기 위로 빨리 야 홈 홈 홈 홈 홈 홈 홈 홈 홈 야 좋아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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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축구공 축구공 가자 야 드디어 써보네 이거를 야 홈런 가자 스페 Parks 추후 굴 오이로지 걸려가지고 잡아야 돼! 코스! 끝났어, 끝났어 차지마!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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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차지마! 나이스! 왜? 아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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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베이스라 봐야지! 아니, 어차피 이게 먼저 돌아왔어 소박을 했네? 괜찮아, 괜찮아 공격이 편하게 하세요 이제 아이템도 없이 갈게요 들어갈까? 화이팅! 잡아!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셉! 안 가, 안 가 진짜 조수아 조 수아 – 1,2,1,2 – 1,2,1 좋아 나 됐어 야, 우리 실기 좀 하자 질주자! 뭐라고? 질주했냐? 질주자! 나이스! 와... 나이스! 우와! 기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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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잘했어! 쏘리! 쏘리! 아니야! 도겸아! 정말 잘했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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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현재! 36 현재!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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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나이스! 나 일부러! 나 일부러 나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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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해! 형! 뭐해! 맞춰! 맞춰! 아니!x3 아니! 호시 형! 잘했어!x2 그냥 잘한 거야. 승관이가 거기까지 뛰었으면 승관이가 진 거였어. 아, 지금 아웃이 하나도 없네. 이야, 이길 수도 있네? 저희 테니스 공수의 팀장! 원우야, 그냥 제일 세게 차! 원우야! 출루하자! 오케이, 집중 얘들아! 집중! 생각보다 어려워, 잡기가 어려워! 나이스! 밀어! 세게! 나이스! 나이스! 뛰어! 형! 홈 구아운드! 홈 구아운드! 세일! 나이스! 뛰어! 형! 홈 구아운드! 홈 구아운드! 세일! 잘했어! 아니, 3불! 3불! 형! 못 뺐어! 좋아! 어, 에이스 고! 진짜 저 형은 같은 팀인데도 너무 야외있다. 집중하자! 골! 스트라이크! 볼이지! 심판한테 맡겨야죠. 볼! 야, 민규야 3점 차야. 어, 잡아야 돼. 이제 끝내야 돼. 내가 아웃이 하나도 없게 지금. 나이스! 일루! 일루! 도망가! 도망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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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져! 들어가! 들어가! 홈 나이스! 아, 던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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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원래 이렇게 해. 야, 저기서 사기 치면 어떡해! 장난질이야, 그냥. 나하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왜? 나이스 늘어! 얘들아, 이제 홈 잡자. 이거 홈 잡아야 돼. 네? 홈! 홈! 일부러 휘어지게 잔 건데. 정환아, 이쪽으로 차면 나 홈 못 들어가. 얘들아. 잡는 거 조금만 집중. 어, 집중해야 돼, 진짜. 얘들아, 잡는 거 집중하지 마. 지금 넘어가야 돼, 이거. 왜? 왜? 그냥 바람이랑 고아. 고아, 고아. 고아, 고아. 너 그러면 안 돼! 거의 안 될 거거든. 오, 오, 오. 어, 뭐야? 터치해, 터치해! 아웃! 아웃! 어, 뭐야? 터치해, 터치해! 아웃! 아웃! 공 맞았어, 공 맞았어. 심판! 이거 아웃이야! 나는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웃, 아웃. 형 이렇게, 아웃. 아웃. 아, 투아웃이야? 야, 여기서 진짜. 자, 잡고 끝내자. 좋아, 그냥 세게 차버려 봐. 잡자! 파울. 아, 파울. 파울. 나이스. 파울. 파울. 하나만, 하나 남았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오케이. 해! chen poenig stop. 유이 사이. 네, 잡아! 뛰 Europeans thought, 뛰äche, 뛰ore. 충분히 뛰 ні. 어 Blind bag, Sam. Still. 아, 이게 세기네. grad full tour. 1점 차다, 1점 차. 1점 차야? 와, 미쳤다. 우와, 이게 완전 영하다. 야,utta. Sincon na.. 아니면 그냥 짧게 차, 그냥 내가 진짜 그걸 못 할 거 같아서. 갈게요. 원 corazón 앞으로 붙어. 어차피 살살 채워야 돼 끝 유형 좋아, 좋아 지금 이 원아웃이 형한테 달렸다 아니,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다행히 있어 네, 지금 맘돌아야 져도 돼 근데 1점까지 와가지고 지금 삼성동 갈치발 야구팀이 너무 잘해 근데 미안한데 나한테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끝났으면 좋겠어, 지금 어, 좋아 어, 좋아 나이스 와, 순간아 오케이, 잡아 나이스 역시 삼성동 갈치발 야구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넓은 마음이 잘 어울릴 수 있어 아, 진짜 고생했다 아, 아 너네는 최고의 발야구팀이다 오케이 네, 이렇게 17 대 18 우리 삼성동 발야구 삼성동 발야구 갈치발야구 갈치발야구 이겼습니다! 세리모니 세리모니 삼성동 갈치발야구 어? 와, 뭐야 와, 뭐야 이런 거 있어? 이게 뭐야 헐 너희 세리모니 팀 부호랑 똑같네 어, 그러네 자, 1등이 정해져 있었네 1등이 정해져 있었네 그럴까요? 물공이신 물공이죠, 물공 오케이, 우리 에비티만 물공은 2등이 디노야 안타를 만든 게 디노예요 가 너 에비티랑 너 에비티랑 너 에비티랑 자, 레벨 라인 여기 있어, 지금 레벨 라인 5, 6, 7, 8 레벨 라인 레벨 라인 레벨 라인 파이팅, 디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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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공을 챙기기 대박이다 오늘 물공이 너무 웃겼어 어떻게 MVP가 밥 사나요? 오늘 MVP가 쏘다! 오우! 10대 분들 끝까지 쏘다! 근데 뭐예요? 내가 쏘다 원래 MVP가 다 쏴야 돼요 나 진짜 내가 MVP 했으면 돼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디노 어떻게? 네 디노가 아이, 승리했어 봐 멋있게 해, 멋있게 해, 그냥 미안해, 사진 못 할 것 같고 사진 못 할 것 같고 아니, 사진 못 할 것 같고 쿱수 씨가 MVP였으면 쏜다 하셨으니까 당신은 MVP 하세요 원래 패배 팀엔 MVP가 안 나와요 패배 승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내자, 네가 오늘 기가 막혔어 어, 쿱수가 쏜다! 3, 4, 리더 어, 그러면 승리는 저희한테 주시면 승리는 3, 4, 리더 언제나 변화 없이 우리의 곁을 든든해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ribs 네 Chem리, 동아ド 저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야 이게? 아 반갑습니다! 우린 너무 잘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이 1이닝 다 축구공으로 어때요? 이제 다 축구공? 이 반 다 축구공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는 근데 저는 반려구공을 더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야 안 돼 우리 너무 불리해 그러면 차라리 다 풋살을 해요 하지 말자 우리 아니죠 아니죠 아니 모래사장에서도 굶은다는 거예요 아니 모래사장에서도 굶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굶어요 여기서까지 풋살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 선 굶어요 계속 굶어요 야 정환이 형 봐 아니죠 아니죠 아니 모래사장에서도 굶은다는 거예요 반려구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축구공으로 하면 말이 안 돼 반려구공으로 해 네 형아 씨 무릎 터세요 더 한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네 형아 씨 형아 씨 형아 씨 감사합니다.